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200만 명이 넘습니다. 전라북도 인구보다 많은 수치인데요. 이주민을 인구 절벽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로 바라보는 사역 현장이 있습니다. 다문화 사역으로 이방인을 품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있는데요. 전주 장동교회 김태영 목사님과 관련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듣기로는 이주민 사역으로 일주일이 바쁘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역들을 펼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들리고요. 저희가 첫 번째로 하는 사역은 한국어 사역입니다. 한국어 사역을 통해서 외국인들, 이주민들, 유학생들에게 그들이 한국 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두 번째로는 어린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기 위해서 유소년 축구단과 합창단을 그렇게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또 세 번째로는 CTS에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의 일환으로 저희가 전주클로버 시민학교를 세웠습니다. 이 학교를 통해서 중도 입국한 학생들, 그리고 성교사님 자녀들, 그리고 다문화 아이들에게 훌륭하고 좋은 양질의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더 훌륭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 있고요. 특별히 저희 학교는 전액 다 장학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이제 앞으로 더 많이 다가올 이주민들을 위해서 푸드마켓과 푸드뱅크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폭발적이라는 표현에 걸맞지만 정말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으신데요. 이 사역에 본격적으로 뛰어드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제가 장동께 부임한 지 이제 3년이 됐는데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너희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 명령이 있었고요. 또한 이 일을 할 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고 또 그 당시에 제가 읽었던 책들이 인구학 책들이었습니다. 이 인구학 책들을 읽으면서 인구가 이제 학교 책상률 1.2명 밑으로 내려가면 그 사회는 스스로 복원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주민이 많이 늘어나겠구나 생각하고 당회와 상의하고 우리 송자리과 상의하면서 기도하고 이 일을 준비했습니다. 이주민 사역을 시작하신 지 2년 반이 지났다고 들었습니다. 교회도 또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가장 큰 변화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교사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난민들이 두 가정이나 저희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두 가정이 저희가 등록을 했고요. 또 유학생들과 이주 노동자들 이분들이 많이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또 유소년 축구단을 운영하다 보니까 주1학교가 저희가 시작할 때 4명이었거든요. 3년 전에. 그런데 지금은 18명으로 4배 이상 뛰었고요. 또 성도 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채워주셨어요. 저희가 80명의 성도였다가 지금은 130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귀한 사역을 하시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으실 것 같아요. 나눠주시겠습니까? 우리 장동교회는 참 많은 것이 없었습니다. 다문화 사역을 하기에 자금도 없었고 그리고 성도도 숫자가 적었고 또 5km 이내에 저희가 혁신도시에 있다 보니까 5km 이내에는 외국인들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 한 예를 든다면 저희가 다문화 축구단을 창단하고 훈련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어떤 모르는 분이 와서 이 옥상에다가 만들면 된다 축구장을. 그런데 돈이 없는데요. 약 1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분이 그냥 선물처럼 옥상님 제가 선물처럼 해드릴게요. 그래서 23일 만에 2,300만 원에 그 모든 것을 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정말 굉장한 사역들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주민 살 것 관련해서 한국 교회와 나누고 싶으신 비전이 있으실까요? 지금은 인구 절벽의 시대입니다. 반드시 우리나라는 많은 이주민들이 이 땅에 들어올 겁니다. 이들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이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알고 이들을 환대할 때 이분들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실제로 이슬람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그 사례를 연구해 보니까 5%가 교리 때문에 기독교 교리가 좋아서 기독교로 온 사람 5%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80%는 그 기독교의 친절함, 성두들의 친절함 때문에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합니다. 이 사역은 인구 절벽과 또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로 받아들이고 이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천천히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한국의 부흥을 허락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목사님 하나님 나라에 이방인 없다고 하죠. 국적을 넘어서 천국 시민으로 동행하는 다문화 사역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